모든 교양은 남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아날람 10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림 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계속 사연이죠. 흥미진진한 사연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연 풀기 전에 우리 광고 듣고 와야 돼. 그 전에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r.hotel.com 슬래시 베이스 쿠폰이고요. 저희 남얘기 모래서 링크 타고 가셔도 되고요. 이제 시원님 미안하다. 시원님이 너무 자동이 돼가지고 내가 권총 쏘듯이 손가락을 딱 하니까 시원님이 바로 이러는데.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원님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니까 바로 줄줄 나오셨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지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 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아날람 함께 해 주시고요. 남얘기몰도 있습니다. 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얘기몰에서 공연이 낚시 채비를 사신 후에 생전 처음 낚시를 해보세요. 낚시 제 친구가 옛날에 얘기해 줬는데 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해갖고 낚시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같이 민물낚시를 갔는데 그게 민물낚시를 하면 그렇다면서 한 12개 정도 쭉 들여놓고 고기가 찌르 무는지 안 무는지 안 본대요. 뭐 안 돼요. 그렇게 삼겹살과 술이랑 낚시를 빙자해서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간다고. 그분은 진정한 낚시인이 아닌 거 아니야? 몰라. 원래 낚시는 그런 거야? 그런데 진짜 10개인가 12개를 들여놓는데요. 민물낚시를. 모르는 세계다 보니 들여놓기 조심스럽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12개 좀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사람 별로 없는 데니까. 많은 데서는 못하겠지. 낚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들은 얘기는 낚시에 미치신 어떤 분이? 낚시에 미쳐. 낚시에 미친 분은 다 없어요. 돈 많이 들어가요. 미치신 어떤 분이 승용차를 팔고 아내 몰래 1톤 트럭을 사신 거예요. 아내한테 당연히 혼났죠. 1톤 트럭은 왜 사셨대요? 수족관 실어다니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1톤 트럭의 뒤에 짐칸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걸 또 개조를 한 거야. 뭘로 개조했냐면 그 바깥으로 거꾸로 보이게 오래된 고급 승용차 있잖아요. 앞좌석을 거기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톤 트럭을 물가에 후진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 앉아서 바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집 팔아서 수룩 양용 그거. 물 위로 그냥 올라가시군요.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여기 들으니까 말이 돼요. 봉고 사시면 될걸. 봉고 사시면 될걸. 어머 봉고 저분 연식 나오시네. 그런데 의외로 낚시를 들이오고 낚시를 걷고 왔는데 의외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땡기고 어쩌고 그러는데. 대표님 혼자 조선에서 온 줄 알아요? 그렇지. 꽃가마 타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사연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서른 넘은 청년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민옥시드를 사용하고 있는 저의 탈모 동지이신 분인데요. 그런데 왜 저를 홍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지 조절히 모르겠어요. 맞아요. 홍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홍프레지던트 홍프. 탈모인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아니야. 대자로 시작해서 대통령. 그렇지. 탈모인 중에 최고다. 대통령. 뭐통령. 본인이 아는 탈모인 중에 최고인 거죠. 좋겠다. 어쨌든 뭐 뭐든 짝 먹으면 좋은 거죠. 짝 먹으면 좋은 거지. 저는 별로 이런 공동체를 이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보통 자기도 모르게 임명된 과외 의사하고. 어릴 때부터 큰 꿈도 욕심도 경쟁심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어른이라는 이름이 되고 사회라는 곳에서 남들 하는 대로 학교를 다니며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라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슷하시네요. 보통 다 이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이는 알아서 먹으니까 또 학교도 알아서 졸업되는 거고 학교 졸업하니까 일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많이들 흘러가잖아요. 학교도 아니고 일하고 그런 거죠. 이분은 원래 정치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셨대요. 어목한 시절이라고 이분이 표현을 하시는데. 오공댄가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이겠죠. 박정희 때 아닙니까? 이때 팟캐스트를 알게 되고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무시해왔던 자본주의의 사회적 구조와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를 예전보다 자세히 알게 되면서 나는 이 판에 노란하지 않겠다. 협력하기보다는 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고 싶지도 않고 적게 일하며 적게 소비하는 삶이 사연자분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셨대요.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삶의 방식이죠. 본인이 본인에게 뭐라고 생각하시든. 본인의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딱 맞는 삶이 이런 방법인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 생각이 그 생각으로 남을 쳐다보시면 조금. 저렇게 사치나 하고 이렇게 라든지 차차 얘기하겠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지만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도 아직 없고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힘들던 결혼식도 또 혼수도 없이 그리고 양가의 금전적인 부분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일하지 않고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해도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래요. 그러니까 시급이 센 나라니까 이제 선진국이겠죠.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센 애갈 뭐 이런. 시급이 세서 센 애갈? 대표님 지금 아니 어제 방송에 쇼님 드립 씹었잖아. 난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래. 우리 비더레지가 어때서. 내가 그런 거 하나 끼워넣다 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안 할 거야. 다음에는 당신이야. 3분은 당신이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바로 일하던 지점이 문을 닫고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되면서 뭐 가게 같은 건가 봐요 일종의.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일하는 날수가 늘어나니까 이분은 이제 불만도 생기고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여기도 닫을지 모르니까. 그만 두신 거지. 해서 작은 직장에 정직원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계신데 당연히 근무 시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났죠. 퇴근 시간이 늦어지죠. 무엇보다 이 사연자분은 자기가 이 사회구조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잘못된 구조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게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직원 자리를 찾은 거지. 그런데 정작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이제 인생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게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신 거예요. 물론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알바 역시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알바는 버는 돈이 더 많대요. 시간당 오히려 고용의 안정성을 임금과 맞바꾼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노예 같은 착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전보다 사연자 개인과 사회구조의 부조리에 거리가 더 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쓸쓸하고 답답함을 느끼신답니다. 모두 다 알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만 유난을 떠는 건지. 한국의 어른들은 물론이고 친구와도 털어놓기 힘든 이유는 고등학교나 군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남자가 출세해야지 요즘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더해야 정신 차린다 이런 반응들뿐이고. 맞는 말이네. 남자답지 못한 사회 부조긍자로 치부 나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주에서는 나이도 있으니 알바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뭔가 전혀 기쁘지는 않네요. 이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던데 조금의 진실을 알아버린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편협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의견 듣고 싶어 보내봅니다. 이분은 마르크스주의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만 살짝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기분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잉여생산이잖아요. 잉여생산은 누군가가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더 가져간다. 보통은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런 말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의 컨디션을 정확히 우리가 요사를 해 주지 않으셔서 어떤지 모르지만 착취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착취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제공하고 무언가를 받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가 했던 것을 통해서 더 잉여의 부가가치를 잉여생산 잉여가치를 더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보통은 자본가가 그렇게 하죠. 그거를 착취당했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적고 그렇죠. 그 개념을 무조건 착취의 개념으로 보시는 건 굉장히 지금부터 자본론을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자본가와 자본, 자본주의, 이 사회 체계, 사회 계약 이런 건 다 각자가 하나씩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이걸 다 뭉쳐버리면 사회가 이 사회에서 태어나는 현대사에서 태어나는 개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는 하나의 크라켄 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매트릭스적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느끼셔도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존중하면 되는데 어쨌든 사연자가 갖고 계신 건 지금 철학적 고민이잖아요. 정직원으로 계속 있을지 알바로 다시 돌아갈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거잖아. 철학적 고민이 문제인데 사회가 개인을 강제하고 착취하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사회는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니 사회가 자본주의든 본건이든 뭐든 간에 경제 자체가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혹은 무슨 정치 제도가 문화 민주주의든 무슨 뭐가든 독재든 왕건 왕정복거든 간에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에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서로 간에 착취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생활이 경제적 공동체고 서로에 대한 서로의 착취인 건 맞아요. 합의된 착취인 거지. 합의된 착취죠.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그럼 내가 뭐가 자기 새끼니까 걸어다니지도 못한 아기 없고 입에다가 우유 물리고 이유식 먹여가면서 키운 거지. 그게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된 착취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조건적인 이런 류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제공했으니까 그것의 가치의 제공에 어떤 평가를 받은 다음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선 이상의 무언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약간 억울함. 그리고 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겼다는 것만 같은 어떤 박탈감. 그거는 어떤 이게 자기 방어 본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면 안 돼. 착취당하면 안 돼. 이 사회에 속으면 안 돼. 계속 약간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예 지금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급여를 받고 이런 모든 구조 자체를 간 착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착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착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은 태아 시절에 어머니의 신체를 착취했을 때 하나요. 그럼요.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신체와 아버지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원사이드로 아버지가 버리시고 어머니가 집에 계신 가정주부였으니까 그렇게 치면 아버지의 바깥에서의 노동과 엄마의 안에서의 가정주부로서의 가정노동을 다 착취하면서 컸지. 그런데 이런 거에 일일이 개개인 착취라는 이름을 붙이면 인간사라는 게 물론 제가 그래요. 이분이 말씀하신 노동 컨디션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착취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시급 진짜 한 세네갈 수준으로 받는 건지 미국 수준으로 받는 건지. 세네갈 세다미. 세네갈 세지. 그런데 그런 수준인지. 세네갈 세지. 아니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게 착취라는 말은 좀 조심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부가가치를 좀 더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착취라고 말씀하시려면요. 좀 더 그걸 깊게 파고들어가서 계량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착취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왕종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완연한 oecd 국가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그래벨은 됐어. 사회와 개인은 서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인프라 착취하면서 컸어요. 내가 사용자와 내가 나는 고용된 사람이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간에 그게 뭔가 안 맞는다. 난 좀 더 받고 싶다. 쟁이든 협상이든을 통해서 그것에 서로 간에 각자의 가치를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근대 국가의 어떤 시스템인 거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런 구멍이 만약에 있다. 정말 착취적인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어쨌든 조금씩 메꿔보자라는 시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선거가 있고 입법이 있잖아. 이 모든 걸 그런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기 전에 이미 단정 이것은 착취고 그러면서 착취란 말을 쓰시는 이런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말을 쓰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런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떤 무슨 쟁의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생각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정의라든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 사이에 남는 건 깊은 감정이 골밖에 없어요. 협의를 하기 전부터. 남는 건 피해자 정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측 대표랑 좋은 낯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조금 힘듭니다. 좀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애초부터 인상 딱 쓰고 나를 착취하는 갑님 오셨네. 어디 한번 착취한 거 한번 내놔보시지. 작년에 얼마 보셨나. 재무제표 내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람 사는 건 회색지대가 유돌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거에 칼로 자르듯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당신 당신과 나 사이의 오고감의 거래 정량의 비례 누가 더 약간 마이너스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너무 황폐하다. 그 황폐한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이를테면 민노총 계열의 기관지에서 나오는 만평 같은 거 보면은 어느 민노총 투쟁을 하고 있는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에 오너가 있어. 혹은 총수가 있어. 항상 그 총수가 타고 다니는 비싼 자동차 있잖아. 항상 그 자동차를 그려. 상징적이니까. 상징적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중에는 직원들 월급 우선적으로 주기 위해서 은행 대출 땡기다가 자살하는 사람 오너들도 있어요. 그럼 드물지만 있죠. 드물지만 있지. 그럼 이걸 이렇게 이 사람 나쁘지 이 사람 부럽지 이 사람 잘 살지 이 사람 좋은 집 살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거면 이 사람 안 됐지 이 사람 자살했지. 그 감정적인 접근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감정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지도 않지. 죽어도 싸지로 가르잖아. 그렇게 사치하고 비싼 차 타고. 그러면 그 딱 그거잖아. 그럼 비싼 차를 왜 타고 다녀. 저 허영심이야라고 하는데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는 돈에 비싼 차 타고 다닐 때는 거래처 다니면서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직장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여름이 한여름에 자켓 입고 다니시는 분들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꼭 긴 소매 입고. 원래 예의가 긴 소매잖아요. 양복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부러 그런 거지. 물론 그게 건물. 오히려 안 타서 그런 게 아니라고. 라이더 자켓 입고 한여름에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만세 오토바이 타시면서 할 수 있는데. 만세 오토바이. 아메리칸 차퍼. 오너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눈물이 힙하려고 출근을 라이더 자켓에 만세 오토바이 타고 회장실로 직행할 수 있는데. 우체는 이혼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글쎄요. 나는 이분의 사고방식이 너무 저의 생각에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또 주제 넘게 컨디션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 딱딱하시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본인 생각하는 걸 좀 더 파고들어 가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방향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일방향적으로 분노를 하시면 그건 자기한테 되도록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적 구조와 천박한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나는 이 판에서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항감이 들었다. 여기서 저는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그 판에서 안 놀려면요. 우리 지난식 얘기했던 장글로 가면 되거든요. 장글.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살려면 좀 더 같이 살려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러 놀게요. 인류 역사상 물질만능이 아니었던 사회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근현대에 학문적으로 분석되고 고도화된 거지 수요공급법치 자본주의적 거래 고대로부터 있어왔고요. 고대의 사회가 훨씬 더 비정하고 일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인신매매가 합법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타락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실 현대사회는 중사나 고대보다 더 도덕적이에요. 그럼요. 더 시스템적으로 완성돼 있죠. 그런데 그 현대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노동착취와 노예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필리핀에서 아동노동하는 소녀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있죠. 이분이 지금 이런 말 아까 시온이 읽어주셨던 자본주의 사회적 거래 천박한 물질만능주의라고 하셨는데 난 이게 이식된 레토릭으로 느껴진다고요. 자본주의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대요. 내가 아까 삼성 얘기했잖아. 삼성에서 돈 받아서 월급 타서 우리 첫 자식 먹여살리고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삼성의 어떤 전행위 그게 뭐 오너의 전행위든 삼성이 어떤 정책적인 회사 차원의 정책적인 방향이 뭔가를 침해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다면체잖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자본주의의 어떤 면이라고 해야 해. 자본주의를 퉁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되고 천박한 물질만능주의 그게 뭔데 물질만능주의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생명체예요. 그러면 천박한 물질만능주의와 타락한 생명착취자 저 반비 어떻게 죽여 사슴 고기 맛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디아 나셨네. 그러니까 이걸 구분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반려동물로서의 개도 있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포식자로서 우리 옥자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포식 섭취할 수 있는 동물로서 그걸 기르는 것과 반려동물 그것을 구분해서 내야지.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브리지 드바르도가 한국인 개고기 먹는다고 그렇게 깝치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종인데 한국인은 그 개를 학대한다죠. 미워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만 들으면 맞아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틀리다고.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개고기 먹으시는 모란시장에 계시는 분이 월룸촌 돌다가 어떤 혼자 사는 어떤 아가씨가 푸들 때리고 산책하는데 그걸 뒤로 튀어서 끓여먹지는 않아요. 강론으로 들어가야지. 물론 남의 개를 훔쳐서 먹는 경우는 우선은 허다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개장수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범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로 해서 받잖아요. 이미 나라에서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재산 그건 침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이런 레토릭을 지금 쭉 말씀하셔서 자본주의 사회적 구조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몸을 혹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착취 모르는데 하시려면 정말로 강론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강론에서 예를 들어 시스템이 그렇게 기울어져 버려 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타인의 선의까지도 체크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측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준 거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한 천 원 시절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법이 정해서 준 거야. 그런데 그게 기울어져서 너무 하긴 해 천 원이. 너무 하긴 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협의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선의 사용자가 사장님이 선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우리 그럼 얘기해볼까요 테이블에 나와 보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긴 해. 너도 이것만 바꾸면 힘들지라고 하시는 분인지 뭔 소리냐 그럼 꺼져 이 새끼야. 황제 식단이라며. 그런 사용자의 그런 어떤 것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됐지 이것들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런 류의 도덕적인 판단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 그거는 최종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는 거지 거기 앞에까지 가기도 전에 미리 천박하다. 구조 자체만 보고 구조가 천박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럼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거기서 정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내가 보기엔 맞지 않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엔 맞다. 그럼 너랑 나랑 우리 얘기해보자. 여기서 정치가 나오는 건데 이미 이 정치적인 쟁점까지 가기도 전부터 이미 본인은 이미 세계관을 정해놓고 닫아놓고 계시면 제가 만약에 사용자인데 본인이 노동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저는 내 마음속에 다음 달부터는 시급을 좀 올려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속에서 개새끼 사장새끼 소새끼 이러고 있다라면 나도 빈정이 상해요. 그럼요. 같은 사람인데 어차피 최저임금은 일단 드렸지만 다음 달에 일단 얘기해봅시다라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건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그런 중간에 회색지대에 협의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인류사회는 대체로 천박해왔어요. 그런데 성스러운 인류사회도 가끔 있어 왔어요. 그게 중세 유럽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요순시대 아닙니까 요순시대 사람들이 항상 성화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그런 사회에서 마녀사냥하고 정조제 타고 차고 다니고 그러한 종교성이 짙은 중세 유럽의 모습을 아직도 이슬람권에는 갖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이냐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탄생에 대해서 사회가 소수 권력자들이 다수의 민중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 다수가 자연상태보다 낫다고 협의해서 탄생한 환경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 둘 다 맞지. 둘 다 맞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지. 자연상태보다 낫지. 그럼요. 고미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낚시를 해야지 그날 밤 그날 굶지 않고 잘 수 있고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 지금. 최소 흑인 뮤지션이 100년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마누라를 뺏기지는 않잖아요. 목화 농장에서 같이 목화 따다가.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렇지. 어디에 사연자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에 계신다고 하면 미국은 백인이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요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인종 청소해서 만약에 호주라고 그러면 또 백인이 에버리진을 인종 청소한 곳에서 쾌적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프리시티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전에 인간으로서 지구에 살아있는 것 자체도 자연을 착취하는 거고요. 알바 시급이 그렇게 높다면 선진국이거나 세네갈일 텐데 나도 농화됐어요. 선진국에서 대학교에 다니신다면 다니고 있는 상태는 인류 전체를 보면 특권층이에요. 극소수죠 극소수.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연자. 사연자 신발 높은 확률로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국산 생산일 수도 있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죠. 거의 없죠 그런데. 그 oem 생산을 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착취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착취에 들어 동참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피해자이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다 유라시아 대륙 소속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들을 많이 착취해왔고 또 지구를 반으로 나누면 북반구 남반구로 나뉜다. 지구 경제는 북반구인이 남반구인들을 착취해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주로. 주로. 맞아. 우리 북반구 소속이잖아. 유라시아 대륙 소속이고. 끝머리에 있는 말썩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연에 그 얘기했잖아. 애초에 이건 인류가. 인류가 멸종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만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비건 여러분이 원하는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지구와 환경파괴도 길게 길게 가면 지구의 온도도 해수면도 3도는 내려갈 것이고 인류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인류 공멸을 할 건 아니잖아. 지구를 위해서. 이 착취구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본인은 슬프다고 했는데 왜 슬프지? 착취구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더 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착취구조는 고대에는 정말 힘 있고요. 옛날에 그리스 도시국가들 문명 수준이 높고 철학 수준이 높았다고. 거긴 내가 어차피 안 살아봤잖아.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A도시국가가 B도시국가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주민들을 노예로 팔고 그랬어. 지금 적어도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안 된다까지는 왔잖아요. 느리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 사회가 어떤 모순들 폭력의 정도들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순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현존하는 착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레토릭이 너무 거대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본인이 사회 정치 시스템으로서는 리버럴인지 보수적인지 어떤 쪽을 원호하는 건지 사회주의적인지 사회주의이라면 사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건지 진짜 스탈린적인 건지 생각해보시고 경제정책으로는 또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것 사회문화적으로는 본인이 리버럴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그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당연하죠. 진보적이라는 진보적이라는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퉁치잖아요. 그러면 공화당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보수 민주당 리버럴 자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루즈벨트 뉴딜이랑 이명박의 4대강은 그거 자체만으로 보면 국가주의적인 토건 정책인데 요소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지 않았을까 맥락상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일까 그건 아니거든.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 혹은 정의 불의 이런 걸 토대로 그 불의를 통해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재반 조건들까지도 다 그 프레임으로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장담하는데 모든 인간은 그걸 굳이 다 나누잖아요.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동일한 스탠스로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파편이 되는 거지. 그럼요. 그걸 다 나누는 순간 나는 사실 사회분과 쪽은 약간 보수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럼요. 그게 의외로 그건. 역사를 막 따져보자면 그럴 수 있어요. 나 되게 진보인 것 같지만 국가뽕도 잘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사회적 스탠스라고 하는 게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뭐고 그렇게 직선으로 나눠지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원래 그래서 설문조사나 이런 거 제대로 된 걸 보면 입체로 나오잖아 자기 스탠스가. 그러니까 가장 제가 제일 즐거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 1900년대 초에 우리 브랭 배틀을 하던 시절에 트루만 루즈벨트 트루만 시절 그리고 그다음에 스탈린 시절 그리고 히틀러 시절 이 세 명이 동시에 살아계셨던 시절에 세 나라는 다 다른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미국 소련 그다음 소련이죠. 미국 소련 나치 독일이잖아요. 이 세 명이 그런데 전체의 경향성 으로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셋 다. 동시에 뉴딜 정책이지 사회주의적인 그거였지 이쪽은 또 국가사회주의죠. 그걸 상징하는 게 아우토반이지. 그런데 세 개가 국가가 주도했다는 뿐인지 결은 또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럼 국가가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진볼까요 보수까요 파시즘일까요 뭘까요 이런 걸로 조금 들어가셔서 조금 더 조금 더 사유를 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다라는 거죠. 결론을 너무 일찍 미리 내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하는 카테고리가 막상 말해놓고 보니 크다 싶잖아요. 그럼 그거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 정의하는 너무 넓은 데를 지정하고 있으면. 우린 자본주의는 천밖에 이건 너무 위험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를 너무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기 마음 속에서 특정 부정적인 단어의 개념이 세상 전부를 덮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미소독이 서로 간에 지금이야 낯지 웃긴 놈들이네 소련 망했잖아 이러겠지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리고 경제 정책만 놓고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어보고 해보다 보면 과연 이걸 진보 보수 불의 정의로 부르기엔 미묘한 어딘가에 무엇이 있는데 그럼 박정희가 했던 5개년 계획이라든가 김일성이 했던 그거는 또 진보 보수 다 우리 유신 때부터 다 산업화 시대 때 얘기했잖아. 우리 에피소드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한 번 말씀하실 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에서 본인의 판단을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으시길 바라요. 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연자께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정치적 센터 아마 진보이신 것 같은데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개를 획 돌린 거 진보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좀 뭐랄까 홍진에 묻힌 분들의 인혜생이 어떤 거 이런 거고 진보는 사실 그 문제가 많은 그 진흙탕 있잖아요.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거기는 쓰레기를 하나씩 건져서 건져 보려고 하는 게 진보지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큰 진보일 수가 없는 것이고 정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전용기 내가 갖고 있는 것 보내서 우리 12시클럽에 초대 한번 해드려야겠네. 축생들 모이는데요. 우리 엄청 리버럴하거든요. 그쪽만 리버럴하잖아요. 완전 리버럴해요. 그쪽만 그렇잖아요. 도가니 탕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제 또 네 번째 사연. 저희 걸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또 네 번째 사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홍 작가님 시원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며 아날람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다 외국에 계셔 왜.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부터 유학생들이 워낙 많았어요. 저희 청취자들. 아니 그리고 외국 가면은 내 모국어로 된 거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면 또 그리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외국에서 모국어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다른 언어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속 얘기를 모국어만큼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까지 할 만한 속 얘기까지 할 만한 친구도 흔치 않을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팟캐스트에 보내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국인 여러분 사연 반응. 분발하십시오. 사연 반응. 내국 동포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한 분은 어제 미국에서 오신 분과 사귀다가 비극을 맞으셨고 한 분은 외국에 가고 싶어 하시고 지금 사연 푸신 분은 외국에 살고 계시고요. 유학하고 계시고요. 이분도 지금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의 고민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울까 봐 자꾸 불안해진다. 속상해. 아마 지금 미국인 것 같은데 지금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같이 유학을 하는 지역에서 만난 박사과정생이래요. 이분은 사연자분은 여성분이신 거죠. 이분은 헌신적이고 다정하고 멋있고 귀엽고 지금껏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만큼 마냥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만나고 싶다. 결혼 얘기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여다보이고요. 하루 종일 또 같이 계시겠죠.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거지. 그리고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을 정도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공부도 많이 같이 한대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는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사연자분도 알고 계셔. 그런데. 사실 전 지금의 제 남자친구를 몇 년 전 제 친구 A의 썸남으로 소개받았습니다. 제 친구 A는 오래 사귄 롱디 남자친구 B가 있었는데 롱디가 길어지고 롱디가 장거리 연애. 롱 디스턴스인가 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은호로 많이 써요. 그래요? 롱디가 길어지고 미래가 기약이 없어지자 B 몰래 지금의 제 남자친구와 바람 혹은 썸을 타게 된 거죠. 그 당시 제 남자친구도 5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랜 롱디로 지쳐있던 A와 바람 썸을 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 남자친구는 구여친과는 정리를 했고 제 친구 A도 자신은 원래 남친에게 돌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A의 말로는 지금 제 남자친구가 자기 말고도 몇 명에게 꼬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제 남친은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만난 것이고요.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의 썸남이었는데 썸남으로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데 둘 다 제 친구나 지금 남자친구 전에 둘 다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썸 탄 여성이 과거에 한두 명도 아니었고 여러 명이었고 이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자기 여자친구를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야. 둘 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지만 나랑은 그게 다 정리된 후에 만났다. 그러니까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남친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사연자한테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만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애매하죠. 그리고 연애라는 건 매번 다를 텐데. 그럼 과연 그럴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바로 그게 사연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을 괜한 의심으로 놓치는 게 싫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는 당연히 물론 걱정하지 말라고 사연자분을 안심시켜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연자가 미국의 다른 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늘 같이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미국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이미지가 멀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진정한 롱디야. 진짜 롱디지. 여기는 서울하고 무슨 세종시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아무리 멀어왔죠. 서울에서 제주도 아니면 그런데 서울 지도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비행기로는 멀지는 않아요. 진짜 멀려고 하면 교통편이 불편해야 돼요. 전라도 경상도라든지 바로 가는 기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거 몇 번을 가야 되는 이런 거 이게 진짜 롱디지. 남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자꾸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남자친구의 핸드폰이나 집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구여치는 흔적이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남아있는 거. 오래 사귀만 사실 싹지우이도 쉽지 않아. 그렇죠. 거기 이미 나의 생활 필수품도 있는 거고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랑했던 과거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은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분이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 그게 이제 사연자분은 아마 자기랑 동일시대에서 자기는 아직 이 남자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분이 남자친구 전 여친이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뭔가 일이 틀어진 건데 나도 곧 할 거잖아요. 이제 곧 농디 시작할 거죠.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좋아져갖고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괜한 일로 트집을 잡아서 헤어지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건 맞잖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그렇지만 가끔씩 도단하는 이 불안감이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도 곤란합니다. 또 이런 의심과 불안 때문에 남자친구를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지 않게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미안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의심 때문에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즐기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까 또 슬퍼진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제가 이 불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와 지금처럼 일거수 일투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그래서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헤어지세요. 네. 불안은 어떻게 사그러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타임라인에서 미래를 보고 생성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님 이거 사랑해서 불안한 거잖아. 이 남자랑 돕히기 싫고 평생 함께하고 싶고 그만큼 진한 사랑의 상대를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런데 너무 좋아서 좋은 마음 너무 커서 더 불안한 거지. 헤어져도 될 거면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나면 불안도 안 할 거라고 지금 이분은. 이 두 개가 먹혀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좋지만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렇죠. 이 고통을 갚네. 왜냐하면 일어날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머릿속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구제해 줄 것이에요. 없어요. 더 웃긴 게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롱디 하시던 분이 그 동네에서 또 다른 분과 싸움을 타고 계셨어. 그러면 이 봐라. 올 것이 왔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사람은 공포영화에서 굳이 가지 말라는데 주인공이 거기 들어갔다가 사닫고 만나잖아. 그런 것처럼 굳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심지어는 그게 깊어지면 알잖아요. 의처증 의부증이 왜 생기나. 있지도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될 거고 세상 모든 게 이분이 본인만 만나는 분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이 의심의 단초로 의심할라 치면. 그럼요. 그럼 뭐 무한이지 뭐. 모든 건 다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의심할라 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눈덩이처럼 안 불어나는 요령이 하나 있더라고. 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안할 때. 다른 사람 만나 그냥 내가 먼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의심될 때 계속 불안하고 의심하는 상태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그러려면 또 의심해야 돼. 이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데. 그런데 사랑이 좋기만 할 수 없고 인생이 관계가 행복만 있을 수 없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선선히 인정하면 별로 안 커져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아. 그래. 그 상태로 있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든 픽스 고쳐서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나는 나아가 보겠어.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겠어라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나는 지금을 즐길 수 있다고 봐요. 바람을 피우면 이렇게 헤어질 거지. 바람을 폈다라는 건 뭐야. 내가 이 사람 아무리 좋아하면 이 사람 나 안 좋아한다고 치운 건데. 혹은 나도 좋아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고 폴리아모리 이럴 수도 있고. 대표님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안 놔두고 자꾸 가정을 하고 있으면. 인간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까 같이 폴리아모리 등 모노가미도. 내가 여기 같이 롱디 하고 있는 너도 좋고 여기 있는 사람도 좋아. 둘 다 사랑해. 난 부서질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해보니 롱디로 하는데 롱디로 와서 편하기도 하고 가끔씩 만나는 거 좋은데 거기서 너 행복한 것도 좋고 나도 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불안하시면 그 디테일을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생각해봤을 때 불안은 좀 줄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왜 불안이 주냐 하면 마음이 식거든. 예를 들어 나는 모노가미를 선택하는데 남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니 내가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 그런데 물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감정마저 형제의 마음마저 좀 갉아먹는 것도 있잖아.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다소 낙천적인 마음 그게 가장 좋은데 이미 마음속에 이분 마음속에 이미 고통이 들어와 버렸어. 이 불안을 못 없애요. 진짜 못 없애요. 그럼 이 불안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저는 다르긴 하지만 저는 비슷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하게 뭔가 어떤 계기로 바람피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그 의심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런데 좋아해 이 사연자분처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 사람이랑 나중에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의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 다른 일로 그냥 잘 헤어졌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 불안이 결국은 헤어질 때까지 안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한 번 생겼다면 없어지지 않는다면 갖고 가는 짐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이 다룰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아니 그냥 등에 쥐고 가는. 이거를 없애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크기를 좀 줄여보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짐유로 생각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비 오고 센치한 밤에는 막 커진다. 눈덩이 커진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 내가 이거 자꾸 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라고 한 번 회로를 끊고 다시 조금 작게 만들어야지. 없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오라고 하면 안 없어져요 이거. 진짜. 시지프스의 돌 같은 의심과 불안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 불어나게 내버려두면 거기에 깔려 죽는다고. 의심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이 한 번 딱 생기면 사라지지 않고 이게 자꾸 번식을 한다. 그런데 자꾸 커지지 않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놔야지 그 불안을. 어쩔 수 없어요. 너가 과거에 그래서 나로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의심하게 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앞에 나타나서 나로 알고는 너에게 사랑에 빠지게 했지. 미워하지만 사랑이 이런 것은 불어날 게 아니라 그 의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있고.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혼자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 아니야. 누구 만난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누구 밥 먹는데 옆에 나랑 관계를 다 알면서도 어떤 여자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상상력을 뻗치면 한 적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회로를 좀 차단을 해야 되고 일단은. 차단해서 될 게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의심은 최소한. 왜냐하면 이분 만나고 올 거면 안 만나고 모르겠는데 만날 거면. 어차피 이분은 지금 헤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제일 작게 제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 지금 헤어져 이러는데 이 사연자분은 상대 남자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마음 가질 거면 불안할 거면 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갈 거면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낙천적이. 그래서 뭐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바람 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있잖아. 왜. 할 수 없다. 하는 수 없다라는 마음. 뭐가 닥쳐도.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나요. 맞아요. 내가 하는 수 없다라는 마음. 아니 그리고 남자친구 아니라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하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왜 종교가 다 예언자가 있겠어.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생겨버린 거야. 남자친구 알았어. 그럼 남자친구 그럴까. 너 나한테 그렇게 불안하다고 의심하다고 하더니 니가 먼저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 그렇게 됐어. 이런 거. 헤어짐주의자. 헤어니즘. 왜냐하면 헤어지스트. 세상에 사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건 주로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진짜 결혼하면 이 불안 없어질까. 결혼하면 더 생기죠. 지켜야 될 거 가져야 될 거가 더 손에 쥔 게 커지는데. 오히려 연애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롱디 아니면 옆에 있으면 사라질까.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이분이 이제 박사과정 넘어가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교수끼리 파티를 하든 뭘 하면 사라질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네. 좀 사라진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그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생각 안 해. 다만 대개의 경우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과정 동안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 소모 때문에 오히려 이 상대와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애정관계 또한 즐겁게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이런 연애관계가 마음이 차오르는 만큼 불행해지는 거잖아. 좋으니까 더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좋아지는 마음이 생길수록 불행해진다는 건 최악인 거지. 이 관계는 이미 내가 보기엔 아니야. 아니 그런데 사연자가 이러는 이유는 이 남자를 만나고 좋아해서 느끼는 행복이 적어도 이 남자를 의심해서 고통보다는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그 고통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롱디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놔야지. 그런데 그때 가서 놀 수도 있고 안 놀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러고 있으면 그 미래의 본질이라니까. 가보시라고. 끝까지 태워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롱디. 지금 좀 더 태워봐야 돼요. 태워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롱디하게 됐잖아. 그럼 대표님 말대로 던져본다. 아직 롱디 안 하잖아 지금. 롱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해보고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확인해봐. 정 안 되겠으면 그럼 대표님의 헤어지스트 헤어지연 대표님의 말대로 헤어져. 의외로 붙어 있으니까 자꾸 내 눈에 띄어서 내가 불안했을 수도 있어. 떨어지고 나니까 왜 이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 모르는 걸 하니까. 상태를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분은 같이 했을 때도 이런 어떤 감정상태가 조금 있는데 롱디를 통해서 이런 불안을. 이게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독일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딱 그 말인 거죠. 맞아요. 불안은 정말 존먹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불안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연구 결과에 하면 인간이 시간을 지각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래서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 차원에서 불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건데. 글쎄요. 이걸 불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회로 끊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알아서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온다는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온다는 건 그분이 다른 연인이 생겼거나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온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또 하나 옵션.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 나의 실수여서 난 너를 더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럼 본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용서했어. 용서한 다음에 내 마음의 불안감 커질 것인지 안 커질 것인지. 미래는 구체적일수록 불안이 좀 더 줍니다. 전 그것도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내 느낌하고 좀 다른데. 미래는 원래 막연한 거라서 그 막연함을 막연함대로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a, b, c, d, z까지 생각해보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주 디테일하면 의외로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화가 나는 거고 어떤 건 굉장히 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긁는 것일 수도 있고.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미드에 많이 나오는 거 뭐 내 침대에서 너희 둘이 그러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미드에나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침 들어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인지 그냥 그 남자의 고백을 맡는 것인지 그 남자의 절교 선언인 건지 그 남자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 모든 것은 컨디션이 다 다른 거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해보세요. 경우의 수를 진짜 많이 세워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안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경우의 수를 대해서 내가 뭘 할지를 생각을 해놓으면 덜 불안해져요. 그건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떨지 미리 예측해보는 건 내 마음이.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홍 작가님처럼 한다는 건 신경 끊어져 있으면 홍 작가님 방법이 제일 베스트야. 막이면 모르겠으니까 몰라. 그런데 어차피 이분은 안 돼. 안 돼. 그러면 디테일로 생각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떻게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수능날 배 아프면 어떻던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수능날 배가 아프지 않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며. 밤에 작작 쳐먹어야. 그렇지. 수능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며. 당장 가까운 경제서를 찾아가서. 막상 대학에 떨어지면 수능을 잘 못 보면 내가 어떤 표정으로 부모님께 말해야 되며 라고 아주 각몬로 들어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의외로 조금. 한 번 시밀을 돌렸기 때문에 좀 덜 당황스럽죠. 이게 좀 우리가 예비군 훈련 왜 합니까. 왜 해요. 술 먹으려고 하지. 그런데 원래는. 일탈하려고. 그날. 미리미리 어떤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상 상황이 왔을 때 늙은이들은 민방위 나가고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사인하러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해보는 거를. 맞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헤어져야 한다. 미리 본인이 한 번. 미리 본인이 먼저 선수 치세요. 본인이 헤어져 보세요. 미리 본인이 먼저 썸남을 일단 만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제가 한 번 하는 것 정도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여러 명을 두는 게 좋구나. 그렇지. 박사를 과정을 여러 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박사만 해야지. 도울 김용욱이야? 도울 김용욱 별명 중에 하나가 학위 수집자 디그리콜이. 그래요? 별의별 걸 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분 뭐 평생 공부를 하신 분인데 도울 김용욱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게요. 우연치 않게도 나왔네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해결책 이런 건 원래 없는 거지만 이게 적절한 해결책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진짜 어려운 사인이긴 해요. 마음에 관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마음에 관한 건데 나는 대표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대표님보다는 좀 더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제 낙천성에는 오히려 제 말보다는 대표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더 어울린다. 던져보는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저 안타까움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안타까운 게 그거지. 하지만 그 남자와 이 남자분과 함께 공부하고. 이 좋은 걸 오롯이 못 즐기는 게 안타깝지 뭐. 같이 손잡고 자고. 손만 잡고 잔다고요? 손도 잡고 자고 하는 것이 또 그만큼 굉장히 행복감을 줄 거예요. 대표님 여기도 전세기 보내줘요. 족생클럽에 한 번 모셔요. 이분은 전 세계를 보내드릴 수가 없죠. 왜요? 불안이 이분이에요. 그렇구나. 함께 두 분을 모셔야 되나. 이분을 저기 우리 클럽에 모시면 이놈이 롱디하면서 이런 데만 드나들게 되나 싶어서 불안이 커진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지금 이 사연자 여성분이잖아요. 이런 타입의 여성분이라면 내가 먼저 썸 바람펴서 썸 타고 바람펴서 차라리 이 불안을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또 나중에 그러고 나서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섬세한 분이라서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금 방금 홍작가 말한 그런 전략을 와장창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의 와장창 전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맞아. 진짜 맞아. 그것도 재능이고 실력이죠. 그럼 바람은 아무나 피우는 줄 알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디테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봐라. 여러 가지 다 실무에서 돌려보시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떨지를 예측해보시라가 대표님 솔루션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조차 생각을 해보고. 내 침대에서 둘이 옷 벗고 그러면 송곳으로 얼음 송곳으로 등을 찍을 것이고 갑자기 둘이 전봇대 앞에서 키스하는 걸 보면 하의를 벗어서 머리를 씻고. 뭐 이러면서 이거는 이때 쓸 칼 이건 이때 쓸 얼음 송곳 이건 이때 쓸 뚝배 깰 망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연예인의 피키니 사진 보면서 해벌레하고 있는 모습을 들켰을 경우에는 뒤통수 한대. 이건 이제 올드보이 식으로 이빨을 망치고. 너무. 왜 이렇게 생각을 여러 가지. 수위가 높아. 구체적으로 하세요. 너무 고호야. 저 양반이 방송 시즌에 도가니탕에 들어왔다고. 저는 저와 대표님의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사실 그게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시온님은 아까 시온님은 어느 쪽이에요? 뭐가요. 시온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에요? 사실 둘 다 합친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마음에 그게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 그런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살을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 그것 때문에 헤어질 것도 같지도 않아. 몰라요. 사람이. 모르는 거야. 정말로 상대방이 바람 펴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바람 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서로 마음이 다해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불안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저도 겪어봐서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주 본질이다. 제 결론은 이렇고요. 이 정도로 이번 사연 정리할까요? 만나는 동안은 이라도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난데. 그래.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3부로 꽉꽉 구성도 아주 알찬 구성입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비정한 사람 같은. 의문의 근육 시호님. 감사합니다. 부녀자 같은. 안녕하세요. 일부러 저러는 것 같지?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뭐 일부러 저래. 어디 비척이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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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